2월 8일 소룩스가 2200원 구간까지 연이어서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주자님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룩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가 올리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일정들 남아있고 충분히 세력들이 매집을 굉장히 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자님들 현구간 매도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있을 큰 수익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룩스 이전 패턴 한번 보게 되면 이때부터 세력들이 매집을 굉장히 잘했던 종목이죠. 지금 소룩스가 23년도에 아리바이오와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 나오고 아리바이오는 임상시험 들어갔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엄청나게 큰 거래량 동반해주면서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을 해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항은 이 구간에 거래량 비교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와지면서 주가를 신고가의 영역까지 만들어내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는 하락 조정이 연이어서 나왔죠. 다시 한번 이 매집봉을 만들어주면서 물량들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부터 1대14라는 무상증자를 발표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홍보의 효과를 얻었죠. 이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했던 만큼 권리락일 기준으로 기준가가 바뀌었습니다. 1대14 무상증자 하면서 기준가가 얼마입니까? 1388원, 현 구간 2210원이라고 하면 아직 세력이 엑시트하기에는 주가가 올리는 거 한참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소룩수의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또 우리 주주님들이 연이어서 주가 올라가는 거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면 우리 주주님들 소룩수로 인해서 24년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룩수가 미국에서 FDA 3상 진행 중에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중국까지 연이어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기부전 치료제가 알차이머 위험을 18%를 낮춘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바이오가 어떤 걸로 시작을 했죠?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시작을 했었죠. 보시게 되면 아리바이오가 발기부전 치료제인 FD5 저해제를 기반으로 이번에 AR1001을 개발해서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소룩수 플러스 아리바이오죠. 어차피 두 개가 정재준 대표 동일하고 앞으로 인수합병 관련된 내용 우회 상장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이은 치매 치료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제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시험에 대한 호재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 얼마나 오릅니까? 앞서 보시게 되면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신라젠. 여기 보면 FTA 관련해서 이때 당시 주가가 얼마 올랐습니까? 지금 거의 7천원짜리 주가가 10만원까지 올라갔죠. 결국 결론적으로는 임상시험에 대한 조작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실패했죠. 하지만 이런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게 바이오 종목이다. 소록수는 아까 말씀드린 세력이 완벽하게 매집을 진행을 했고 완벽한 작전을 통해서 수량들을 더욱더 담아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재들이 절대적으로 있는 세력들의 의도적인 조정에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소록수는 제가 이전 걸리라길 기준부터 연이어서 타점들 공유를 많이 해드렸던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도 단기 입형선들이 수렴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힘을 응축시켜주려고 하는 이런 캔들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요일날은 주가 상승을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소록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타점들 공유를 계속 해드렸던 사항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우리 주재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을 이런 큰 상승, 큰 수익에 있어서 이런 타점들 공유를 좀 희망하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록수가 여기 보면 고점 부근이죠. 1월 5일날, 1월 5일이면은 저희가 소록수 관련해서는 시조가 전략도 계속 해드리고 있고 8,490원이라는 금액의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좀 드렸었습니다. 완전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타점들도 공유 드렸고 하락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좀 많았던 구간들이 있었죠. 저희가 이 구간인데 1월 17일날 이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날 우리가 고점이 4,190원이었습니다. 우리 소록수 4,100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타점들까지 공유를 좀 계속 드렸었고 소라고 하나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타점과 더불어서 아래 보시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까지 링크도 남겨드리니까 실시간으로 소통, 실시간으로 내용들 공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주가 상장됐을 때죠. 1월 25일날 여기 보면 1,488원에 우리 이거 분명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 누르는 거고 이렇게 강한 하락을 이용해서 매집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의 타점까지 공유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 주가 계산해보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60%입니다.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가지고 지금 60% 이상 수익 보고 있고 아직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있을 소록수 큰 상승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타점들 공유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공유를 희망하신다라는 소록수 진짜 크게 갈 것 같으니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위의 번호죠. 위의 번호로 소라고 하나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타점들과 더불어서 소록수 실시간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위의 번호로 소라고 하나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진들께만 이거 하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 무상증자 긴급자료 계속 공유를 드렸었죠. 지금 소록수로 인해서 무상증자 테마가 다시 한번 돌 수밖에 없는 상황 나왔고 저희가 소록수 완벽하게 대응해드리면서 큰 수익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소록수 관련해서 이전에는 노터스 그리고 공구우먼 그리고 지금 23년도, 24년도에는 소록수가 무상증자 테마를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상황 나왔습니다. 저희가 유보율이 굉장히 높고 유통주식수는 굉장히 낮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24년도 상반기에 무상증자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소록수처럼 1대14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주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AI 관련해서 이 테마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지금부터라도 좀 담아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고 다시 한번 이 무상증자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번호죠. 010-370-38575 이 번호로 무상증자라고 한번 무상증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소록수에 이은 후속주죠. 무상증자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 바로바로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꼭 무상증자라고 한번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소록수 연이어서 타점 드릴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매도 금지다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상황 앞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우리 주님들이 제가 무상증자 종목도 추천을 좀 드렸고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성 절타테크가 지금 엄청나게 주가 상승 많이 보여줬죠. 지금 이 종목 만원에서부터 얼마까지 갔습니까? 12만원까지 약 12배 정도 올랐던 종목이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매집을 굉장히 잘했던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이 신성의 후속주로 매집을 완료해놨던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성 절타테크와 더불어서 제주반도체까지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들께만 6차 스윙 종목 추천드릴 테니까 이 종목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좀 드리는 거니까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씩 부탁 좀 드리겠고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들께만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6차 스윙 종목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타점왕 1월달이죠. 아직 2월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월달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으로 인해서 지금 수익률 300%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차 스윙 종목과 5차 스윙 종목 가지고 가고 있죠. 3차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 5차 같은 경우에는 제주반도체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6차 스윙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매집이 좀 완벽합니다. 일단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좀 진행을 했고 최근 테마와 함께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매집을 한번 진행을 했고 쌍봉을 한번 만들어주죠. 쌍봉 이후에 이전 수익분들 전부 다 물량을 잠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봤을 때 이전 거래량과 지금 주가,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량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물량을 완벽하게 잠그고 난 이후에 거래량 없는 하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량을 완벽하게 잠그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비교해 본다고 하면 거래량 없이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6차 스윙 종목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전도체 이슈랑 묶여있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랑 묶여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주제민들이 6차 스윙 종목으로 필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고 신성 델타테크와 매집의 패턴이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 종목 차트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 우리 주제민들 아시는 것처럼 AI와 양자 관련된 이 내용들은 연이어서 수급들이 이동하는 순환매 보여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주가가 한번 올랐을 때 엄청난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를 띄워주는 매집 두 번을 진행을 했고 쌍봉 이후에 다시 거래량 없는 조정 다시 한번 순환매 기간 중에 거래량 이때도 많이 들어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카 총액이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쌍봉 매집을 두 번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다시 거래량 없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진행 중에 있고 힘을 응축시켜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 상각수렴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세력이 완벽하게 물량을 잠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테마도 좋고 세력이 완벽하게 물량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희가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6차 스윙 종목으로 추천을 좀 희망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위에 번호죠. 010-3703-8575 이 번호로 6차라고만 한번 남겨주시는 주주님들 또는 타점이라고 6차 타점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 010-3703-8575 이 번호로 6차 또는 타점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